. 근데 이 게임은 태형님 하시면 안 돼요. 뭐라 그럴까. 잔인한 장면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. 제 계정은 제가 쓰는 거고 태형님은 제 계정을 쓰는 거예요. 그래서 태형님 아이디 가지고 제 계정에 있는 게임을 다운받을 수 있는 거죠. 아씨 담배 피우니까 담배 피우고 싶어지네. 아 나 미치겠네. 이것들이 태형님이 아 그게 가능해요. 아 그게 가능해요. 태형님이 안 돼. 어? 뭐야. 뭐야. 태형님이 실내에선 금연입니다. 어? 태형님이 공익광고 협의회 따라란짠. 아 아 또 이리에 서 이리에 열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빨리 빨리 빨리! 빨리 빨리 빨리! 빨리 빨리! 사마자 자리에 열어ancy 000 원 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너무 해달라고 이따가 있는 것 같다 아, 저 옷가 룩 너무 흥분되어 태영님이 총 개쎄 커뮤니티 쇼케이스님 어서오세요 이 여자야 이 여자야 빨리 들어가라고 뭐가 있어? 어디? 어디? 이 여자야 이 여자야 이 여자야 이 여자야 아이고야 나쁜 녀석. Mr. Swanson, 당신은 이 녀석을 얻을 수 있는 곳에 그런데 너무 가까운 곳에 Charles,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는 이곳에 구성되어 있습니다. Mr. Pearson, Mrs. Grimshaw! 이미 안됩니다. 이제, 작업! Colm O'Driscoll. 이 녀석은 정말 싫어하는 것입니다. 그렇군요. 그렇군요. 그래, 우리는 이따가 가고 싶다. 그래, 우리는 다시 찾으러 가고 싶다. 넌 생각보다 크다, Arthur. 넌 생각보다 크다. 넌 생각보다 크다. 넌 생각보다 크다. 넌 생각보다 크다. 넌 잘 모르겠어. 그래, 형. 그래. 그래. 만나뵙지. 여기 있는 트럭이 스태션. 우리가 작업을 해. 그래? 네. 제 삶은 정보면의 정보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